부산 방역시 북포 도맹 여러분 같이 잘 타고 있습니까? 대답 흥미해주세요. 잘 팝니다. 그러면 뜨거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액을 벌 수 있도록 마음의 정의에서 빌어주시기 바랍니다. 내년에는 독도가 더욱더 잘 사는 독도가 되리라 있습니다. 자 자리 이제는 차오르고 있느라 조금 있다가 우리 독도 70번전회가 샤물놀이 함께 강강슬레가 있듯이 그렇게 모두 각기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 계세요. 숙성자 여러분 요거 다 깔아주세요. 요거 니 숙성 해주세요. 주시기 바랍니다. 주시기 바랍니다. 네 사물놀이 지금부터 성의로 시작하겠습니다. 강강슬레 오른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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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주세요. 오랫동안 큽니다. 유 요거 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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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